강릉에 있는 애니멀 스토리 하이! 여러분들 부름입니다 저번 바로 강릉에 있는 애니멀 스토리에서 가물치 치료에 이어서 2탄 아기 동물이 태어났어요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동물인데요 사산의 상징에 의해서 한 바로 그 동물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들 바로 이제 공개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물고기 저기는 또 뭐였지? 하여튼 뭐 새 종류 등등 해가지고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 조랑말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이쪽에 있나 봅니다 아기 동물을 잠시 담아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지금 박스를 하나 들고 가시고 계세요 우와 이거 뭐지? 아 아까 봤던 공작새 여러분들 이게 공작새라는 거 아시죠? 이야 이 꼬리에 딱 이 피콩무늬 너무 멋있습니다 오 오줌아 양입니다 어쿠 야 알았어 이리 와봐 저러다가 이제 박치기 하는 거 아니겠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늘의 아기 동물 시리즈의 주인공은 바로 미니 돼지입니다 와 안녕 야 애기 좀 보여줘요 콧구멍 콧구멍 잠깐만 와 저기 있어요 저기 아기 동물 아 지금 돼지 아기 돼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사장님 오셨고 아 뭘 주는 거예요? 네 그냥 하루에 세 번 정도는 물을 줘야지 아 물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젖을 만들려고 그러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와 아이고야 저기 왜 뭉쳐있냐 아기 돼지 오 얘 나가요 사장님 아 그래요? 네 나갔어요 들어가 옳지 오 들어왔어 알아서 얘 엄마 이름은 꽃순이에요 꽃순이 이 친구가 꽃순이구나 네 그리고 아빠 아빠랑 아빠는 사랑이 아빠는 사랑이 제가 부부 재작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개이고 아 지금 이렇게 한 쌍 부부이고 이거는 작년에 태어났던 이제 데이브라는 아기 돼지가 이제 큰 거고요 이번에 또 2차로 올해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아 얘네들은 아직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구나 아이고야 진짜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3일째 된 애 했어요 3일이요? 네 너무 예쁘다 약간 엄마 꽃순이가 조금 경계하는 거 같은데요 네 이제 아마 낯선 분이여가지고 약간 경계하는 거 같은데 음 제가 있어서 큰 거 들어가라고 와 정말 귀엽습니다 하하하 인형 같아요 인형 착한 사람이야 걱정하지마 괜찮아 어 걱정 안 해야돼 근데 돼지 친구들도 엄청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교육도 되고 교육도 잘 되고 훈련도 거의 강아지만큼이나 잘 되는게 돼지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로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소파에서 마취생활하고 대병할 때는 화장실에서 갈증으로 엄청 쇼핑합니다 와 제가 아기돼지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이게 한계인 거 같아요 왜냐면 계속 도망가기도 하고 야 이 아빠네 약간 이빨 물에 뿔이 있는 거 같아요 입구조가 좀 다른 듯한 이게 엉니라 그러죠 엉니 네네네 엉니가 있는거 성분이 있어요 보시면 물을 엎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물을 엎어서 지능 목욕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 물을 엎어서 계속 풀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럼 지금 사장님 몇 마리인거에요? 지금 9마리 있구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크기가 좀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한 마리가 좀 작거든요 저기 있는 친구가 좀 작아요 네 저 친구는 이제 아마 늦게 틀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먹이를 찾아야 돼요 엄마한테 네 네 먹이를 먹을 때 다른 큰 친구한테 빌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지금 3일 정도 있으면 초유로 3일 먹기 때문에 영역이 좀 형성이 됐어요 네네 큰 친구들을 일부러 빼내고 작은 친구들이 저절로 먹게끔 오늘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작은 아이를 오히려 엄마 곁에 두고 큰 아이를 빼야 되는 아 네 꽃순아 꽃순이 맞나? 먹어 아기 봤는데 좀 착하게 기다려줬네 응 어 ASMR 너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나 깍두기 먹고싶다 갑자기 자 들어가세요 아 저기 밑에 구멍이 있구나 아이고 너무 깜찍포찍하다 너네 진짜 그래서 보통 미니레지 많이 키우시는데 키우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죠 다 컸을 때 그 정도까지 커집니다 얘네는 이제 먹이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얘네는 이제 사냥초유? 사냥분유 사냥분유 사냥분유를 이용해서 먹이에 주면서 사람으로 친해지는 것도 하고 아 그리고 다른 작은 친구들이 엄마의 모유를 더 쉽게 먹을 수 있고 아 지금 원장님께서 좀 돼지 중에서 좀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젖을 차지하는 게 큰 애들이 독차질을 해가지고 작은 아이들이 엄마 젖을 더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얘네 엄마 초유 먹어서 좀 좀 더 건강하니까 다른 이제 뭐였죠? 사냥분유 네 사냥분유 좀 먹여 보려고 합니다 표정 뭐야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스펙입니다 진짜 아 이거 완전 첫 시도이신 거죠? 이번에 태어나 오 먹는다 먹는다 맛있는데 어? 뭐지? 약간 지금 처음이라 약간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먹고 있어요 거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돼지 아기 돼지 친구들 보면 눈이 너무 이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처음에는 좀 겁을 먹더니 하루 먹네요 또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케어해 주시면서 엄마 아빠가 되겠네요 이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자주 먹잖아요 네 네 네 하루에 최소한 6회 정도는 계속 이렇게 사장보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장보녀를 이렇게 한 통씩 있는데 네 네 한 네 마리만 돼도 네 한 4,5일이면 다 먹일 정도로 아 먹습니다 아 아 어떡해 진짜 이거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어요 얘 왜 이러다 자겠네 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을 이제 원장님께서 일부로 뿌려 놨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돼지 친구들은 원래 야생동물들은 보통 진흙 목욕을 하는데 특히 돼지가 이렇게 진흙 목욕을 하거든요 원장님 이제 진흙 목욕을 자연에서도 많이 하는데 왜 하는 걸까요 이제 자연의 돼지가 진흙 목욕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본능적인 거고요 자연에 보면 기생충이라든가 뭐 진드기라든가 그런 게 붙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기생충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진흙을 비비는 행동으로 아 네 땅도 저렇게 파서 쉬기도 하고 네 저건 은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땅을 파서 그리고 군대군대 땅 파놓은 자리는 네 돼지는 이제 땅을 파면서 거기에 있는 지렁이라든가 그런 것도 먹잖아요 아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아기 동물 우리 아기 돼지들을 봤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길 나중에 와서 한번 꼭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칠면조 애기를 좀 보여 드리려고 우와 얘 뭐야 와장님 이 친구가 칠면조죠 네 이 친구가 칠면조 수컷입니다 와 대박 신기하다 지금 여기에 밑에 호뿌리라고 하나요 네 수술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네 지금 하는 행동은 약간 위협하고 경계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안껏 칠면조 보이시죠 아 안껏 칠면조 수컷 칠면조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근데 어디 있어요 그 칠면조 병아리 칠면조 병아리가 칠면조가 알을 품었는데 닭이 칠면조를 품 게 아니고 병아리 닭에 알을 품었어요 아하 잘못 품었구나 네 여러분들 칠면조가 사실 칠면조 병아리를 보고 싶었는데 칠면조가 다른 닭알을 품어가지고 칠면조 병아리로 착각을 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 병아리는 저기 앞에 길가에 있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볼게요 근데 칠면조가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멋있고 큰데 근데 여기 닭 짱인 것 같은데 왜 칠면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닭을 이제 키웠는데 네네네 다른 뭐 길고양이라든가 족제비 이런게 들어와가지고 아아 닭을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동치 크는게 칠면조를 넣어서 그런게 모으게끔 해놓은 겁니다 아 보디가드 네 닭들의 보디가드 아 서열 제일 높지만 보디가드인 셈이죠 네 이야 뭐야 보로니가 오네요 이야 이게 칠면조 병아리 아까 그게 엄마 아빠 우와 뭐야 여기 앞에까지 왔어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꿩알을 부화시켜서 병아리인 꺼병이를 보여 드린 적이 있죠 이 친구는 칠면조 유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제 친구는 소로도 꿩꺼에요 아 얘도 꿩이에요? 네 아 꿀닭 김정만의 정글의 법칙에서 네 네 아 정글의 법칙에 나왔던 꿀닭 그 친구들이구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이고야 기니삐고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지금 새마리나 꽃머리들이 태어났네요 너무너무 이쁜 아기 동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야 너네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뭐 주는지 아는구나 아아 아이고야 자 여기서 줄 서봐 이제